헉!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저는 국수교회 오르가니스트 장신영입니다. 오늘 연주하실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면서 12월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연주하시게 될 한예빈 선생님입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연주를 하게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선생님의 프로필은 여기 나와있는 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보면 한예빈 본인이 편곡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게 보니까 저의 아주 오래된 제자들과 같이 이와여대에서 공부를 하신 선생님인데 젊은 선생님이지만 자기의 길을 좀 개척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한예빈 선생님은 이미 그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기의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또 그냥 그 자기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곡들을 오르간으로 편곡을 해서 영상에서도 시범을 보이시고 오늘 또 이렇게 곡을 골라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거고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출판사를 통해서 자기의 편곡한 곡을 출간을 하는 아주 너무 당돌하고 당차고 멋지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제가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젊은 선생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예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르방이 있으면 오르방 판독가 한예빈입니다. 오늘 연주는 제가 앞에서 설명하셨던 대로 석사를 졸업하고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당하게 된 고려와 독주회인데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주신 독주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신영 선생님 그리고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독주회라 좀 긴장이 되는데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께서 머리까지 와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연주회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오르방이 독주회도 다양하게 많은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기타에서 가장 슬픈 곡으로 잘 알려진 비탈리의 샷커드인 G마요라는 곡인데요 가장 슬픈 곡이라 하신 타인들과는 상관되게 춤곡의 형식에서 차용되어서 작곡되어진 그런 곡입니다. 저와 함께 연주를 해주실 조혜정 바이오이 미스트님 모시겠습니다. 말로 가는 설령 문화는 직접 연주로 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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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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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